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D 코칭을 맡은 서우경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있죠. 정말 아름다운 봄꽃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밝아지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꽃처럼 우리나라의 모든 정황도 이렇게 좀 활짝 항상 밝은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빨리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G.O.D 코칭이라는 코칭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사실은 몇 해 전에 CTS 방송에서 행복 코칭 또 바이블 코칭을 아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 우리가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방송을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굉장히 은혜로웠는데 그렇죠? 네.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1년 전에 아무리 좋은 방송을 했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제 냉장고 문을 딱 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부님들이 냉장고 문을 딱 열면 뭘 꺼내려고 이 문을 열었더라? 그렇죠? 맨날 아파트 기 찾고 찾기 찾고 맨날 잊어버리다가 시간을 놓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저랑 이제 코칭을 시작을 하면서 그 과거에 이제 코칭 강의를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코칭이 업그레이드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칭. 혹시 코칭 들어보셨어요? 네. 뭐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렇죠? 단어들, 뭐 학습 코칭, 뭐 스포츠에서 코칭. 네. 맞습니다. 코칭에는 뭐 스포츠 코칭도 있고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 뭐 임원 코칭, 뭐 가족 코칭, 부부 코칭. 요즘 이제 코칭이 굉장히 그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칭을 뭐라 그러나. 한마디로 개념적 정의를 이제 하자면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대화법이 바로 코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코칭은 쉽게 말하면 아, 나 좀 달라져야지. 나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나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 이대로 있다가는 나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많을 것 같아. 야, 좀 나를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조직에 좀 성과를 내고 싶다. 우리 조직이 좀 더 성장을 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뭐 이런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또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그때 이제 코칭을 받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코칭, 그러면 상담하고 코칭하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담은 많이 들어봤죠? 상담도 이제 말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을 때는 과거의 문제 해결 또 이제 회복 또 치유, 평가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지만 초점이 이제 상담은 초점이 과거의 문제 해결, 회복에 초점을 두고 현재 그 사람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현재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 바로 상담의 영역이라면 코칭의 영역은 현재 변화에 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에 가고자 하는 목적점, 그 목적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 바로 코칭이에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주부들 이제 뭐 성주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냥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깊은 우울증에 이제 좀 심하게 이제 들어가 있거나 또 뭐 굉장히 이제 불면으로 고생을 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과거의 뭐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분들은 상담 심리치료 쪽에서 도움을 받고 현재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좀 변화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좀 달라지고 싶다. 이제 이런 영역을 이제 코칭해서 다뤄주는 거예요. 상담과 이제 코칭은 조금 이제 그 포커스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면 코칭을 받으면 내가 좀 달라지고 내가 좀 변화되고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목적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 코칭이라면 그러면 일반 코칭의 정의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탄 코칭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잠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는 이제 기독교 방송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일반 코칭으로는 여러분들의 다가가기보다는 이제 크리스탄 영역에서 코칭을 어떻게 다루는가 생각을 잠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학회 또 회장을 역임했던 게리 콜린스 박사가 이제 크리스탄 코칭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줬어요. 저도 이제 그 크리스탄 코칭에 대한 정의를 또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많은 우리 학생들한테 코칭을 강의를 하면서 크리스탄 코칭은 그냥 현재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희망을 주고 그야말로 힘을 북돋아 주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화된 그 관계를 크리스탄 코칭의 영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코칭과 크리스탄 코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코칭은 그냥 내가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답을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고 크리스탄 코칭의 영역은 그 한 영혼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스 자체가 여기에는 이제 본인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코칭은 그렇다. 목적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라면 어느 목적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코칭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제 경청과 질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앞에 코칭에서 사람들이 받는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의 첫 번째 선행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 이제 변화가 무엇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변화는 영어로 이제 체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쪽 점으로 가려고 해.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체인지의 C단계에서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나는 이 상태에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만 만족해. 아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서로 교제 나누고 나 이런 삶이 좋아. 어쨌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어지죠. 내가 변화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또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수많은 채널 가운데 보시는 것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 Choose예요. 첫 번째 단계가 C. Choose 단계예요.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hoose가 Choice, Chance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져야지. 그래 나 결심했어. 달라져야지 하는데 또 달라지려고 하는데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어요?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옛 습관들. 그렇죠? 장애물 방해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나 게임 끊어야지. 그런데 이 게임이 공부하는 걸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애 공부할 때 드라마 좀 덜 봐야지. 그런데 그 시간만 되면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끊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H 단계.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CH, 허드를 넘어야 돼. 장애물을 넘어야 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A 단계예요. C, H, A. A가 뭘까요? Action Plan. 실행 계획이에요. 내가 이렇게 달라져야지. 라는 거에 대한 실천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칭의 효과성은 이 Action Plan, 실행 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만 멋지게 세워놨어. 실천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ction Plan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상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지지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지는 것이 많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식대로 계획 세우고 또 해마다 10년이 되면, 1월이 되면 어때요? 나 올해 이렇게 해야지, 운동해야지, 다이어트해야지, 영어 공부해야지, 우리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애들 밥도 좀 잘 챙겨줘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흐지부지가 되는 거예요. 왜? 계획만 세우고 그냥 또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A, 액션 플랜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우린 밀어요. 내일, 내일 못하면 또 내일 무리하면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훅쩍 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 결심했는데 벌써 뭐예요? 꽃이 피는 4월,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5월, 그러다 여름이에요. 바캉스 다녀온 추석이야. 추석 지나면 또 크리스마스 와. 그럼 오히려 다 가, 괜찮아요. 아이고, 맨날 나이가 얼마나 빨리빨리,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심을 언제 해야 되냐? And,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 올해 10년 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또 버렸구나. 실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다시 한 번 이것을 실천해보자. 다시 한 번 각오를 가지고 바로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펜 연필 같은 것이 있으면 써봐라. 방송이 아니면 계속해서 내가 올해 뭘 할 건지 실천하는 거 실제로 써보고 그것을 옆에 사람하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을 서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할 텐데 오늘 이제 방송만 들어요. 그런데 이게 듣는 걸로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도 와서 그냥 간청석에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청중의 입장에서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내가 실행하도록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G단계, 그로스 단계.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체인지의 2단계. 이벨루에이션, 평가 단계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변화를 우리가 하려면 첫 번째 내가 그야말로 경쟁이 치원한 레드오션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잠재력을 가지고 블루오션 지역에서 전 세계에 뻗어나오는 글로벌 리더로서 꿈을 꾸고 있다면 레드오션 지역에서 블루오션으로 오기 위해서 choose, 첫 번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 육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성령을 쫓아 영의 삶을 살 것인가. 육과 영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저는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자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정말 죽음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3년 동안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정말로 과연 내 삶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날이 올까. 그렇죠? 목도 가는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삶의 죽음의 끝자락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빅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저 이방 무슨 신들 믿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그냥 다른 종교로 우상이래. 그러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죽음 끝에 가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을 텐데 내가 내 스스로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 그분에게 전심으로 매달려 보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3년 누워 있으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이게 오늘은 코칭 시간이니까 그런 간증을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다른 쪽에 제가 포교를 하려고 그쪽에서 있던 사람인데 이쪽으로 왔는데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절교하면서 죽음의 끝자락에서 7일 동안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컵으로 이렇게 손으로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컵을 제 손으로 마시지 못할 만큼 제 몸무게 38kg 엄청나게 마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았던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까라고 궁금했을 때 그분이 제 삶에 찾아오셨고 제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제 삶이 비포에프터가 된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제가 이게 아니라 이쪽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제 마음의 중심에 딱 모시니까 그분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원? 내가 하나님 정말 저는 진리를 찾고 싶은데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꿈과 제 꿈이 일치해서 제가 아픈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만났던 것이 코칭이에요. 코칭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점까지 이들에게 만드는 기술이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이제 살고 있어요. 어쨌든 변화를 위해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점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코칭 공부를 했는데 코칭의 개념적 정의가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체계적인 대화법이라면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기술이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객석에서 앉아서 제 얘기를 잘 듣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어때요?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또 마음이 오픈돼요. 그렇죠? 마음이 오픈되고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갑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마음이 열린다. 뭐예요?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잘 경청하면. 그렇죠? 여기서 경청이라는 건 단순 듣기가 아니에요. 히어링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 정말 집중해서 듣는 자세를 리스닝, 경청이라고 해요. 코칭에서는 경청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감하면서 듣는 공감적 경청. 적극적인 자세로 듣는 적정 경청. 그렇죠? 맥락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깊은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듣는 또 맥락적 경청이 있어요. 또 수용적 경청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경청들을 다 압축하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나. 저 사람의 이야기가 이럴 것이야. 내가 먼저 스스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판단, 편견, 선입견 다 빼고 자기의 자아를 빼고 그야말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는 상태. 그걸 이제 에고리스한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다 빼고 같이 판단, 편견을 다 빼고 있는 그대로 듣는 자세. 그래서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칭받는 사람을 코칭해서는 코치이, 휘코치라고 하는데 코치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경청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핵심적인 파워프 퀴즈 강력 질문을 던지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찾게 되는데 코치는 계속해서 경청과 질문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질문도 보세요. 누군가가 마음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질문은 뭐예요. 생각을 질문을 하면 생각이 열리죠. 아, 코칭은 마음과 생각을 열게 만드는 기술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치는 경청과 질문을 훈련해서 이제 코칭받는 코치이가 원하는 답을 찾아주도록 도와주는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코치는 끊임없이 무슨 연습을 해요. 경청 연습도 하고 끊임없이 질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클리어하게, 간결하게, 또 명확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압축된 질문을 통해서 뭐대로 코치는 프로세스대로 질문을 던져서 고객이 원하는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칭의 근접 영역들이 있어요. 상담, 카운슬링, 또 세라피, 여러분은 들어보셨을까요? 컨설팅, 멘토링, 트레이닝, 티칭, 퍼실리테이팅 이런 여러 가지 코칭과 관련된 학문적으로 근접 영역들이 있는데 이거와 코칭이 어떻게 다르냐. 다른 모든 기법들은 대부분 그것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중심적으로 답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데 코칭은 코칭받는 피꼬치 안에 모든 답을 해결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칭은 1단계 지나면 2단계, 2단계 지나면 3단계 이렇게 가는데 코칭에서는 그냥 일반 상담에서도 단계 상담이라든가 현실법 같은 데서도 상담 영역에서도 코칭처럼 구조화된 대화법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있지만 코칭은 모든 코칭 대화 모델이 다 코칭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는 코칭 대화 모델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존 히트모어의 그로우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G, R, O, W. G 단계는 첫 번째, 고울이에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거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코칭은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가. 그러면 그다음 단계가 R 단계예요. 뭐냐? 리얼리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에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단계, 옵션 단계인데 대안 마련하기 또 아니면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3단계, 4단계 옵션. 그래서 이제 4단계는 윌 단계예요. 마지막에 의지 단계. 그것을 언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로운 모델, GROW, W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는데 크리스탄 코칭에서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G, O, D. G, O, D 코칭. 여러분들 오늘 압축하면 코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제 정하는 것.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이 G, O, D 코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다를 수도 있고 코치와 피코치 간에 다를 수도 있고 스스로 셀프 코칭에서 나 스스로가 물을 수도 있어요. G단계는 뭐냐면 목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O, 오브젝이에요. 목적.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액션 플랜을 정하는 거예요. 5단계. 뭐,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D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크리스탄 코칭은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인지하고 그 목표를 날마다 꿈꿔서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 삶이 어쩌면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아, 오늘 코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과 질문인데 이제 앞으로 경청과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문들도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찾아보고 GOD,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 또 구체적인 그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내 가슴 속에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GOD 코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저를 만날 때는 얼굴이 더 밝은 모습으로 저를 만나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